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 신범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장을 계시고 이번에 천안갑의 미래통합당에 아주 아까운 석배를 하셨습니다 오늘 미중관계 문제로부터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나오면서 외신 확인해 보니까 72시간 내에 이렇게 휴스톤 제가 휴스톤에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외부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무부에서 중국에게 휴스톤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철거해라 해서 아마 내일 오전까지 철수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저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미국에서 그 이유를 댔는데 그것은 중국 총영사관에서 불법적인 정부활동을 했다 이것을 이유로 들더라고요 휴스톤은 거기 계셔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나사본부가 있고 생명과학단지가 있어서 그쪽에 첨단의료 정보가 많은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불법적인 정부활동을 했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이고 중국은 지금 단계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정도 초강경 수를 뒀다는 것은 나름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워싱턴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대단히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우리가 당했다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1970년대 미중관계 개선될 때 사실은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국제사회에 끌어들면 결국 중국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중국 정책을 뭐로 할 것이냐 하면 Responsible Stakeholder라고 해서 책임 있는 이해 당사국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해왔죠 그런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중국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사실 중국이 처음부터 도광량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딴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은 건데 2000년대 중반 정도 들어가니까 중국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 부상했고 특히 2007년이 중요한데요 그때 잘 아시는 리만 브로더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경제난을 겪으니까 아, 이제는 미국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 들어서 일대일로를 추진하게 되잖아요 그 일대일로라는 것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세력권을 만들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그때부터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 뭐 아시아 태평양 전략 그래서 리밸런스라고 해서 아태 재균형 정책을 했는데 결국 아주 뭐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보다 노골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레이트라는 자료를 보면요 중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뭐냐? 수정주의 국가다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국가다 미국에 대한 도전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중국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이렇게 정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화웨이라든가 홍콩 보안법 대만 문제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불법적인 정보 활동을 이유로 해서 휴스턴 총영서관을 폐쇄하겠다 중국에 통보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제3의 관찰자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미국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세계 질서라는 자원에서 보면 중국을 그냥 두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자기 체제를 그냥 수출하니까 QR코드도 수출하고 안민기술도 안민인식기술도 수출하고 또 신장위구르 같은 데서 그런 탄압한 기술도 자기들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나라들에게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큰 위협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세계를 분할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질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등소평 때부터 시작된 그러한 개혁의 방향이 시진핑 주석들로서는 변화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과거 모택동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통제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힘을 더 실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위협으로 느낀 거고 그러니까 수정주의 국가라고 공식적으로 규정을 하게 된 건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저도 과거에 외교부에 있을 때나 그 밖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중국 측 인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상당히 좋은 것을 입에 올려요 그래서 이웃 국가의 친선해용 그러면서 이웃 국가와 잘 지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 중국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중심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름도 중국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중화 사상이 어떻게 보면 중국 중심주의적 사상이라고 보는데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강한 국가들 특히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도광량이라는 것은 결국 그때는 등소평 시대 때 나왔다는 건 뭐예요 힘을 기를 때까지 칼빛을 숨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왔는데 지금은 유소자기를 거쳐서 분발 유의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겠다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인데요 이게 작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왔던 지도인데 중국이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는 배경에는요 군사적으로 적어도 동중국회와 남중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DF-21D라는 미사일과 DF-26엔티시 팔라스틱 미사일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항공모함을 격추하는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올 경우에 자신들의 둥펑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둥펑 21이나 26으로 항공모함을 격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거를 미국이 이런 미사일을 개발할 때 중국의 의도를 포착하고 이야기한 것이 ADAD, ACAD죠 Anti-Access Area Deny라고 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중국이 구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미사일들을 실전 배치하면서 정말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에 가까이 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또 이제 항공모함을 한 대를 갖고 있는데 한 대를 더 이번에 진술을 했고 그것도 점점 더 늘려가면서 이제는 원거리 작전 능력까지도 확보하려고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 우리도 이 정도 국력이면 미국에게 목소리를 내도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 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미중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저기서 이제 남중국이라든지 동중국의 재해권을 가지면 일본이나 한국에게는 수속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저게 우리 문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처음 만났을 때가 2017년 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에 있는 리조트에서 만났는데 그때 중국 측에서 했던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는데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공존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이쪽에 서태평양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는 중국에게 넘겨라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은 다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고 유사시, 유사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핵을 가진 국가가 전쟁을 하면 서로 멸망하는 길인데 그런데 아무튼 군사력을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미국의 증원 전력이 일본이나 한국에 도달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홍콩 같은 데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 하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나 그런 생각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주구하는 그런 가치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직도 공산주의적인 방식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공산주의에는 통일전선 전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과거 구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마찬가지로 하는데 자기가 힘이 약하면 다른 쪽하고 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힘을 키우면 그쪽을 쳐버리는 거죠 홍콩과 같은 경우에는 1999년인가요? 97년도에 반환될 때 홍콩의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얼마나 큰 소리쳤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산시켜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과거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미국의 영향력, 미국의 국력이 훨씬 큰 상황에서 한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하는 약속은 훨씬 더 부드러울 수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 되면 한국에 대하는 태도나 일본에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중국을 무조건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국에게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해야지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한중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직도 공산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나라니까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냥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중국 국가, 차이나를 불렀는데요 지금은 폼페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공산당 영어로 CCP라고 합니다 아니죠. 그건 과거적이었고요 코뮤니스트 파리 그냥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코뮤니스트 파리라고 하구나 그래서 공산 중국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게 실상을 반영하는 거죠 어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유를 그냥 그대로 반영하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를 한번 간단하게 전망을 해 주시면 미중관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중관계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결국 하나의 패권 국가가 있는데 새로운 신흥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말처럼 듀키디데스의 함정처럼 간다면 전쟁이 발발해야 되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뉴클리어 피스라고 해갖고 저는 핵을 가진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충돌로 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외교 전쟁 이번에 휴스턴 총영서관을 철수시킨 것도 그런 일례라고 보는데 외교 전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전쟁인 거죠 미국은 자신이 가진 외교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공급망,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취할 태도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택하다가는 잘못하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도 버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가는 속도는요 다만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 외교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 2기에서는요 중국 때리기가 훨씬 더 본격화될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이중적인 측면을 보여요 겉으로는 세게 중국을 때리지만 물 밑으로는 볼튼의 회구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한테 미국 농산물 수입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트럼프의 호텔은 중국산 가구를 수입해 왔다 이런 보도도 CNN에서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그건 아무튼 자기의 재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중부지역, 팜 쪽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재선이 되면 그 다음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압력은 보다 거세질 것이고 이때는 화웨이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도의 강도 높은 압박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는 또 우리가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미중 사이에 장기적으로 성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앞으로 20, 30년 이내에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이 인구도 많고 잠재력이 크니까 미국을 이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에 가까이 있으니까 중국 편에 서야 되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국력의 균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역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요 그간 국력을 쌓아온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요 지정학적 저주의 문제예요 뭐냐면요 미국이 우리에게 좋은 동맹 파트너라는 것은요 미국의 위치가 태평양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예요 미국의 국익이 보장되는 선이면 한국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은 과거 냉전기에 대한 혹시라도 공산주의가 침투할까 봐 이러한 견제를 했지만 탈냉전 이후에 한국 정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그런데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붙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인 정치적 개입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뭐 겉보기에 중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으니까 부상하는 쪽을 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식한 거지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가서 그냥 미국의 대학들 한번 둘러보면 그다음에 막 그냥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